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생강강황차 생강과 강황은 열 발생 작용 외에도 지방을 태우고 소화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체중 감량이 더욱더 즐거운 경험이 되려면 활동을 하고 건강하며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신체 활동은 체중을 감량하는 데 정확하게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생강강황차도 한 번 시도해보자. 이 차는 건강하고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강과 강황은 요리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자연의학에서도 인정받는 식품이다. 자연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트에서나 상점에서 강황 및 생강뿌리 또는 가루 형태의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이 글을 계속 읽어보면서 강황 생강차의 이점을 알아보자. 체중 감량에 대한 강황의 이점 체중 감량에 대한 강황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강황의 커큐민 함량은 세포분열, 특히 지방세포분열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조직의 형성과 체중 증가를 막아준다. 커큐민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추는 데 또한 도움이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혈당치를 조절하여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위장의 담즙 수치를 높여준다. 담즙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따라서 체중 감량 과정에 도움이 된다. 강황은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다. 붓기에 좋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자연스럽고 빠르게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 체중 감량에 대한 생강의 이점 어떤 형태로든 생강은 여분의 체중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생강은 허기를 조절하고 식욕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준다. 이로 인해 생강은 더 적은 양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신진대사를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강은 지방을 연소하고 신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식품은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지방 연소를 더 효과적으로 만든다. 질병, 체액 저류, 붓기 및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항산화제이다. 생강강황차의 이점 생강강황차는 강력한 약효가 있는 혼합물이다. 이 차는 다음과 같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간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준다. 이 조합은 모든 간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담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차를 마셔야 한다. 생강과 강황의 보호물질이 담낭에 도움을 주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퇴치한다. 소화에 도움을 준다. 위험 원화에도 도움이 된다. 가스를 배출하는 성분으로 인해 생강강황차는 불규칙하거나 느린 소화로 인한 가스와 부글거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감기와 독감에 훌륭한 천연 약물이다. 이 차는 비타민C, 니아신, 인, 칼륨이 풍부하다. 이 모든 것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물질이다. 기침과 가래를 치료하는 데 또한 훌륭하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생강강황 차재료 강황 가루 2작은술 10g 생강 2큰술 30g 꿀 1큰술 25g 물 2컵 500ml 만드는 법 생강 껍질을 따고 갈아준다. 물을 데우고 생강을 넣는다. 끓을 때까지 5에서 10분간 기다린다. 끓으면 불을 끄고 음료를 걸러낸다. 컵에 음료를 넣은 뒤 강황 가루를 첨가한다. 약간의 꿀을 넣어 차를 달게 만들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준다.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향을 낼 수 있다. 원한다면 레몬 슬라이스를 넣어도 된다. 차를 마시고 살을 빼는 법 2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자연스럽고 빠르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 2차를 마셔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따르고 결과를 확인하자. 하루 종일 공복에 2차를 마신다. 또한 운동하는 중에 물보다 2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차는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마실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식사 중 발생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생강 강황차는 기적의 음료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비록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많은 효능을 갖고 있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히 운동도 해야 한다. 성실하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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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